전략으로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선수가 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팬 선수입니다. 177cm의 68kg 태권도를 수연했습니다. 540도 멋있게 보여줬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요. 자신감은? 이어서 이인호 선수입니다. 이인호 선수는 178cm의 70kg KMB 파이터클럽 소속이고 무예타이를 수연했습니다. 아주 잘생긴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다 잘생겼어요. 그렇죠. 격득을 하면 왠지 울그락불그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폼은 다 잘생겼습니다. 이번 경기는 입식 타격만이 허용되는 룰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선수는 어떤 기술도 허용이 안 되겠습니다. 글로브도 입식 타격 글로브도 되겠고 3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국팬 선수의 화려한 발차기를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양선수가 주의사항을 듣고 주먹을 한 차례 맞붙이고 정국환과 이인호 양선수의 1라운드 경기 콕을 올렸습니다. 1라운드 들어가자마자 어! 놀러차기! 다운! 네, 좋습니다. 네, 라운드 1이 끝나기 전에 계기가 끝이 나버렸는데요. 아, 믿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인호 선수 기절을 했습니다. 실신 K-0선이에요. 예, 하면서 약간 그런 포즈가 있었는데요. 예,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파이트, 인사, 파이팅을 하는데 기습적으로 돌려차기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 선수 파이팅하면 손을 앞에 내밀었는데요. 전국 선수 바로 들어오자 약간 오른쪽으로 피하는 듯 싶었는데 전국 선수 바로 왼발 턴차기 바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인호 선수가요. 일단 악수라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예, 그대로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뒤쪽으로 피하다가 결국에 턴차기를 계시다면 공격에 도 Annual Care 렛